월드컵 공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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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이용객 간 2m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접촉이 우려되는 정자 등의 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화장실을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쉽기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킥보대대는 안전사고 발생 무료가 커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원 안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서울시 모든 공원은 금연공원으로 흡연시 신발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을 동반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기절을 가지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주신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예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원과 쾌적한 공원 환경 도전을 위하여 공원 이용길 모두가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안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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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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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쥬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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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